자 텍스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죠. 텍스트 나누기 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워크시트 이렇게 한 셀에 한 셀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로 분리시키죠. 자 분리시킬 때 분리시키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기준을 뭐 그 공백으로 할 것인지 뭐 탭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. 자 지금은 유심히 쳐다보면 뭐예요? 심표로 심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. 데이터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아 심표로 분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. 자 방법은 다 간단합니다.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것을 글로 보면 아주 복잡한 얘기죠. 하나하나 읽어 내리기도 지겨운 얘기인데요. 이것을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쪼개고 나눌 부분을 일단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요. 데이터 탭이죠. 계속해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데이터 도구라는 것이 있구요. 여기에 텍스트 나누기 라는 부분 보이죠. 이렇게 딱 클릭하면 텍스트 마법사 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 원본 데이터 형식의 파일 유형에 따라서 텍스트를 나눌 수가 있죠. 지금은 누가 보아도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너비가 일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가씩 띄워놨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.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를 수도 있을 것이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우선은 구분 기호로 분리됨 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. 자 우리는 탭이 아니구요. 심표죠. 심표. 심표를 누르니까 여기를 보세요. 데이터 미리 보기 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 나누어 진다 라는 것을 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요. 어 여기서 뭐 특별히 지정할 것이 없습니다. 고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숫자 데이터 인식 설정 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구요.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하지 않죠. 저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이와 같이 그 텍스트가 요렇게 되어 있던 텍스트가 요렇게 나누어서 어 나누어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나누어 져야 우리가 엑셀을 엑셀에서 원활하게 뭐 어떤 그 함수라든지 어 또 수식 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어 이용을 할 수 있겠죠. 그것이 바로 텍스트 마법사를 통해서 텍스트를 나누는 것이구요. 아주 간단하죠.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맥락 인데요. 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그 엑셀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. 꼭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 뿐만 아니라 뭐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웹 파일도 외부에 있는 웹 파일도 모두 다 엑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 가져오는 방식도 아주 간단합니다. 어 데이터에 가면요.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라는 부분이 보이죠. 얘를 눌러보면 액세스 어 mdb 예 이전에 이제 mdb죠. 그 다음에 웹 텍스트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구요. 그렇죠. 어 기타 원본 이라는 것을 눌러보면 sql 서버에서 어 넬러시스 서비스에서 xml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 마법사 oldb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을 굳이 눌러서 보여 드리는 이유는 아 그 뭐 실기 시험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 드리는 것이구요.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구요. 아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주면 이렇게 쿼리 마법사라는 것이 뜹니다. 나타나게 되죠. 그래서 테이블을 어 가져오고 싶은 테이블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고 어 다음을 눌러주고 기준을 바로 정할 수 있죠. 뭐 순본 별로 오름차순 뭐 신청일별로 내림차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눌러주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라고 해서 마침을 눌러주면 어 어떤 형식으로 표시할지 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. 어 그래서 그 기존 워커시트의 아 그 a 구 셀부터 표의 형태로 어 나타내라 라고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어 db1.mdb 라는 외부에 있는 그 액세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이 엑셀로 가져오기가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다 라는 것이고요.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어 그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해서 어 그 외부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워커시트로 가져오는 이런 방법이 있고 자 그래서 데이터에 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면 이 웹 이라는 부분도 있죠. 웹 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 그 어떤 웹페이지의 주소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것에 합당한 내용을 또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메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. 다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. 믿겁니다. 이렇게?